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2절 말씀 이제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2024년도 우리 교회를 위해 봉사하실 교사 또 성가대원 찬양팀과 남녀중창단 구역장, 성교회장 그리고 새롭게 서리집사님들을 임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봉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의 자신의 삶 마지막 순간에 분명 후회하는 것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빼놓지 않고 후회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내가 좀 더 섬기며 살 걸 하는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다 겸손해지고 또 정직해지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데 내가 좀 더 섬기며 살 걸 이야기는 내가 좀 봉사하면서 좀 살 걸 하는 이런 후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으로든 또 시간으로든 물질로든 은사로든 마찬가지예요 다 나만 위해서 쓴 것을 후회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좀 더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 봉사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 인간이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후회하는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땅을 정복하라 이 창조의 목적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유익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봉사하면서 살아가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든 부분의 모범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후원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러니까 이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다 섬김입니다 봉사예요 이렇게 볼 때 인생을 살면서 누가 잘 사는 삶인가 우리 한 번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난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잘 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부자하고 자꾸만 이렇게 컴퓨터를 하는 것 같아요 혼돈을 갖는 것 같아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이건 부자예요 성경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구속함의 목적에 맞춰서 정말 섬기며 살아가고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유익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잘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집 아들 저 집 딸 잘 사는 집으로 시집가서 장가가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 집으로 정확하게 부자 집으로 시집가서 부자 집으로 장가가서 그래야죠 비록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정말 창조의 목적과 구속함의 목적을 그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집으로 갔어요 잘 사는 집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이런 통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 밸런티어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밝고요 건강미가 있어요 행복해 합니다 또 연세들도 많으셔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봉사라고 하는 것 이 섬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닥터한테 찾아갔습니다 자기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처방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더니 닥터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처방을 내리면 그대로 해보시겠습니까? 아유 그러면요 그러면요 처방만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약을 쓸 때가 아니에요? 약이 아니에요? 약이 두 주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한 번 해보십시오 2주만 해보세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약을 달래니까요 약을 그러나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누구를 즐겁게 해 줄까 누구를 행복하게 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우울증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에 힘을 주는 거예요 행복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봉사는 약 중에 약이다 이 작은 봉사 하나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활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을 다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봉사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보람을 주는 거죠 의미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 있게 봉사하라 다 너에게 유의되는 거야 심지어는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신앙의 훈련과 더불어 연단도 받게 되고요 이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막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까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봉사하라고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데 여기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혼자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함께 일하자 그래서 나한테 이 봉사의 기회 어떻게 보면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너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니까 우리 함께 일하자 하고서 손을 내면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슬플 때가 언제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실직자들이 굉장히 힘들죠 이유가 뭐죠? 나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데서 함께 일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함께 일하자 가실 때 그 손을 덥석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에 붙들려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오늘 일을 할 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아이다 나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저기 있는 아이다 글을 써주옵소서 보면 봉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을 자꾸 추천해요 주님은 나를 쓰시고자 나하고 함께 일하자고 이렇게 손까지 내미셨는데 그 손을 거절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괘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대성물로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없겠니? 하고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얼마나 무한하시겠어요 특히 우리가 어떤 귀중품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귀중품을 아니 귀중한 사람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죠 여러분? 귀한 일 귀한 사람은 누구에게 맡기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얘기는 나를 믿고 맡기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제게는 단임 목사라고 하는 이 봉사의 기회를 맡겨주셨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 부족한 사람이 나는 믿고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니까요 정신이 발짝 드네요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믿어주심에 합당하게 쓰여드려야 되는데 실망시켜주셔서는 안 되는데 믿고 맡겨주었더니 이거 하는 짓이 이게 뭐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도 참된 봉사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주인이 아니라 결국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우리 봉사할 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 되시아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잖아요 착한 성지기 우리는 청지기는 맞아요 이왕이면 착한 성경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선한 청지기예요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참된 봉사가 될 수 있을까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각각 은사 받은 대로예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사 카리스마 원래는 이 단어가 카라 즐거움 기쁨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일 다양하게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 나도 기쁘고 그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다 그런데 똑같은 걸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다양한 것을 주셨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돼요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 농구 경기, 배구, 야구 다 보세요 혼자서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포지션에서 그 일 그 포지션에 맞게 하나님이 갖기다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역할만 잘해냐면 각자가 그 역할을 잘해내면 뭐예요?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사나 문자적으로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사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이 은사 봉사의 기회 이것을 은혜의 선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이 아니에요 봉사는 짐이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를 허락하심 이 봉사의 기회를 주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도 다양한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아시는 12장에는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죠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죠 로마서 12장에는 성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국류를 베푸는 은사 또 어디 성경에 있죠 에베스 4장 사도 또 선지자 보금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은사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성경에 그걸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지금 성도님 다 계십니다만 여러분은 다 노래 잘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 다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못할까 아니 어쩜 저렇게 노래를 못할까 그런데 그런데 그분이 다 못하는 거 아니던데요 악기를 잘하셔요 그러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다음에 뭐죠 그 사람은 악기를 잘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못하고 그런데 춤을 잘 춰요 어쩜 이렇게 춤이 낯갈랍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성가대 같은 거 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난 노래를 나는 춤도 못 춰 악기도 못하는데 노래는 잘해 그런 분들은 좀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자유함이 아니라 부담감을 갖고 아니 내 성가대라도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 나만 나만 혼자서 집에서 흥흥거리면서 나만 듣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소리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석부대 조인하시고 중창단 조인하시고 찬양팀 조인하시고 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고리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것이 선한 청지기가 되고 참된 봉사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봉사할 때 참된 봉사를 위해서는요 겸손한 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보면 말씀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는요 겸손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는요 자기가 주인인 척 아니에요 관리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의 자세로 그저 서로 섬길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씻기셨는가를 한번 그냥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그냥 상상력을 키우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뻣뻣하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씻기셨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발이 찢어버냐고 막 야단치시면서 그러면서 씻기셨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존심을 다 세워주면서 어쩌면 그 발은 안 보셨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 발을 보실 때도 그 눈빛 자체가 일하고 다니고 열심히 나를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발이 내가 씻겨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서라도 이런 자세 그러니까 봉사의 자세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어 가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이러한 부분들 중요하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된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서 봉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을 키워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비교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게 뭘 먹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우리는 그냥 비교 이게 그냥 몸에 배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비교라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 사람보다 좀 나면 우쭐해 주셔서 교만의 죄를 짓고요 이 사람보다 못한다면 막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스스로 피하게 되고 이거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식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은혜의식으로 봉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봉사하면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조급밖에 안 하는 거야 이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내가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인데 받은 복을 세워가면서 그 복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하는데 충분하지 뭐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나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속에서 봉사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창조의식뿐만 아니라 은혜의식을 가져야 돼 내가 받은 은혜 그럼 달란트 비호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명의 종이 있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어요 그래도 자기가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간다 뭐 이런 생각 속에 야 세 개 두 개 나는 네 개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왜 받아보니까 달란트 하나잖아요 거기서 그냥 비교를 한 거죠 비교 왜 쟤는 두 개야 왜 쟤는 다섯 개야 그런데 왜 나는 하나야 짜증나 그래갖고 한 게 뭐예요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주인을 향해서는 막 굳은 사람이라 불공평한 사람이라 불의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막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냥 비교하지 아니하고 받은 대로 그냥 남기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나 두 달란트 받은 종이나 다 똑같이 착각과 충성된 종이라 신참 받으면서 주인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괜히 비교해가지고 땅에다 묻어놓은 종은 뭐예요 마침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내가 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거 비교하는 것은 무서운 거구나 아예 비교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질대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모범이 되면 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심지어는요 가인과 아베를 보세요 형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비교하니까 결국은 뭐죠 죄짓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아주 대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큐 들고 있고 이 사람은 걸레 들고 있어요 그러면 비교를 하면 베큐 들고 멋있게 뭐하고 있고 또 나는 왜 걸레야 비교하면 내가 철학이 느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베큐 들으면 대단한 겁니까 또 반대로 나는 왜 무거운 베큐을 들어야 돼 저 걸레 들고 이러고 다니면 되지 여러분 비교하면 그런 마음들이 그냥 서로서로 생기는 거예요 베큐은 나한테 맞나 보다 베큐, 걸레 나는 평생 한 게 이건데 이러면서 즐겁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비교하기보다는 항상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해보니까 내 봉사는 항상 받은 은혜에 비해서는 내가 모자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아니 이것밖에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봉사해야 돼 참된 봉사는요 꾸준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타일 예수님의 스타일이 겸손이고요 예수님의 스타일이 신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건 내 스타일이야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신실한 사람들 꾸준한 사람들 있잖아요 봉사도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기분 컨디션 따라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여기 보시면 중반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인간적인 힘으로 갖고 봉사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에 다 이렇게 짓눌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면 내 감정 정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불평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런 것들을 다 해 또 지치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도 또 일어나서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냥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주여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받으면서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서 봉사하는 거죠 특히 우리들의 봉사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몸으로만 봉사하나요? 아니요 말과 함께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나도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뭔지 아세요? 언어생활이에요 말로 인한 시험이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우리의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내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내 믿음의 수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말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수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말하지 말고 일하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내 언어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분위기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러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왔다가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건 봉사의 기회잖아요 봉사의 기회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오래 살다 왔느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다 왔느냐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얼마나 봉사하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실버스타인 그 문학가 실버스타인 작품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내용 아시죠? 한 소년이 있죠? 그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어릴 적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네 매달고 놀고 이러다가 조금 크면서 과일이 필요하면 또 열매도 또 따서 먹고 좀 크면서 또 추우면 뗄까 물어도 또 가지 쳐서 또 서게 하고 멀리 떠나려고 할 때 아니 배를 만들어서 그걸로 또 멀리 가게 하고 노년이 돼서 돌아왔을 때 밑등구리만 남아있잖아요 여기 노인이 돼서 거기 앉아서 그냥 편히 쉬고 있는 그런데 그 글의 마지막은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졌는데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들의 부모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살아가셨어요 어느 목회자가 어느 멘토가 어느 구역장님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늘 행복해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만이 최고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셨잖아요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에요 뭐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맡겨주신 일에 마지막으로 참된 봉사를 위한 선한 청주기는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식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칭천받고 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이거죠 의식이 다른 거예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요 이분이 집에서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 개보다 강아지가 더 낫겠네요 그렇죠? 강아지도 키워보고 또 고양이도 키워보면서 목회를 하신 분이니까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 가운데도 강아지 같은 또 고양이 같은 성도들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저는 자세히 좀 읽어보니까 딴 내용이 아니에요 강아지는요 시키는 일 잘하고 안아서 충성을 한대요 그걸로 그리고 주인 즐거워하는 거 보면 자기도 꼬리 치고 좋아한대요 저는 두 가리를 다 안 켜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그렇게 생색을 낸대요 칭찬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쥐 한 마리만 잡으면 그 잡은 것까지 입도 안 닦고 그거 자기가 쥐 잡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칭찬을 막 그 안에 주면 삐지고 막 이렇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 강아지와 같은 이런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양이 같은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저는 그래도 점잖게 여러분들에게 강아지라고 그분은 개 같은 뭐 이러면서 그건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강아지와 같이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키는 일 중심으로 해서 또 이것이 더 기뻐하시겠다 가끔 그래서 또 오버해서 사고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이거 뭐 맛있는 거 입는 거 이거가 하찮은 일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거룩한 성전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 하나님을 축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로의식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요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다 우리 천국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웃은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느 장로님이 천국 가셨대요 천국 가서 딱 앉아있는데 한 30분이 되도록 자기에게 뭐 먹을 거냐든지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한 종업원을 불러가지고요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30분을 기다렸는데 그랬더니 여기는 셀프입니다 그러더래요 셀프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저 사람들한테는 주문 받고 저 사람들한테는 음식 하다 아니 저분들이야 다 이 땅에서 교회에서 집사님들 집사님들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그분들은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장로님이 그럼 우리 단임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그분은 배달 나갔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뒤집힌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저 섬긴만 받고 대접만 받고 배달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땅에서 섬기고 봉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사람들은 다 대접받게 된다 바뀐다 뒤집힌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우리 교회 주방에서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시는 분들 저는 어제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병 나시지 않을까? 병 나시지 않을까? 아침에 맘이니까요 어쩌면 어쩌면 그대로 그냥 얼굴도 생생하시고 한 번도 병 안 나신 것 같아요 다 보이시더라고요 다 보이시더라고요 천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귀한 대접받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몸이 부서져라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은 천국에 가서는 좀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특히 욕먹으면서도 오해받으면서도 믿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에 해같이 빛같이 빛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종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때 그러면요 우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2024년 임명 받으시는 분들과 더불어 우리 온 은혜로 성도님들 2024년도는요 우리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뤄드리고 교회는 부흥되고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기쁨이 풍성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들과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더불어 우리에게 귀한 봉사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부른받은 우리 모두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행여 비교하기보다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불어서 무익한 저희들 주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위로받고 상급받는 주의정들 다 되게 하시고 이렇게 충성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